3일 전에 깎고 남겨둬던 예초작업을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부분은 이틀 전에 깎은 모습이구요. 여기도 마찬가지구요. 여기도 이틀 전에 예초작업을 한 모습입니다. 여기는 오늘 예초작업을 한 모습입니다. 또한 아로니아 열매가 수정이 이제는 잘 되어있습니다. 이게 9월달이 되기때면 아로니아 열매로 충실하게 고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또 깎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오늘 깎은 모습입니다. 이것도 오늘 깎은 모습입니다. 이것도 오늘 예초작업을 한 모습입니다. 또한 가까이에 있는 유기농 매실을 잠시 구경을 하겠습니다. 올해는 연어해보다 엄청나게 많이 매실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. 유기농 매실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예약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